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1월 21일 오늘 화요일 아침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휴장이었습니다. 유럽은 독일은 양호한 한편이구요. 나머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는 약간 조정받은 그런 상황이고 특별한 뉴스는 지금 없어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 전일 20일 인근에서 반등하는 모습이구요. 니케이도 0.18% 상승. 환율 한번 체크해 보자면 요. 환율이 1150원과 117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데 약간 밑쪽으로 쳐져 있습니다. 중국은 6.8위안 정도로 지속적으로 7위안 밑으로 내려가 있고 유로도 약간 반등 엔화도 반등 강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뉴스 보시자면 유럽이 20이 이번주에 금리 결정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구요. 스위스에서 다보스 포럼 개최됩니다. 이런 부분 한번 나중에 챙겨봐야 되겠구요. 중국에서 발생된 우한 지역에서 발생된 폐렴 환자 우리나라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태국 일본에 이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환자가 발생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테마주 들썩들썩 그리고 있고 7명 정도를 격리해서 관찰하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음성 반응 나서 7명 전원 격리 해제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교코 롯데 회장이 회장입니까?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어요. 회장을 아들한테 물려줬는지 어쨌든 99세로 별세했다라는 뉴스 때문에 롯데 형제의 난이 과연 다시 또 벌어질 것인지 아니면 신동빈 체제로 강하게 갈 것인지 그 귀추도 롯데 계열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 개별 관광에 대해서 미국 대사가 상당히 낯선 발언들을 하고 해서 무례하다. 그런 이야기도 우리 좀 들리고요. 북한의 개별 관광 정부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산가족 그리고 사회단체 등은 금강산과 개성 방문 가능하게 하고요.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북한 개별 관광 허용 그리고 외국인들이 남한과 북한을 연계해서 관광하는 그런 부분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일본, 캐나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북한에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반발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데요. 북한이 제재 받고 있는데 숨통을 튀어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반발하는 세력들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간에 화해 모드로 가야 되고 작년에 철도 사업이라든지 여러가지 관광 사업을 이것은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에 미국의 의견을 좀 더 들어주면서 기다려왔는데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 신윤사에서도 밝혔다시피 새롭게 남북 간에 물꼴 트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남북 경영주는 아직도 좀 쉬운 찬스입니다. 한번 챙겨봐야 되겠고요. 희망님, 흠꽁님, 귀선님 고맙습니다. 흠꽁님 썰매장 좋겠네요. 재밌게 시간 즐기시고요. 크게 무리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트폴리오 대폭 압축해놨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들고 가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세부 종목들은 챙겨볼텐데 시장이 전일은 외국인이 현물을 사줬고요. 기관도 현물을 좀 사들어오다가 막판에 뒤집혔습니다만 그동안의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5천억, 3천억, 2천억씩 거의 3천억씩 가까이 팔았거든요. 그 매도세를 그래도 멈췄다는 데 의의를 한번 가져보고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좀 더 강하게 랠리하려면 초치는 기관이 초를 치는 상황이 생기면 안됩니다. 그래서 기관 외국인 같이 좀 쌍끄리 해준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부분인데 이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받아주는데 오히려 외국인이 살짝 매도 넣을 수도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어쨌든 지금 현재는 강한 상승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5일선 이탈하는지 여부 잘 챙겨봐야 된다. 양대시장 다. 전일 코스닥은 제법 밀렸어요. 기관 외국인 700억씩 막 때리니까 밀립니다. 밑으로 쳐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바이오가 상당히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 5G 돌아선다 그랬습니다. 5G 올 연초에 돌아선다 했는데 강하게 지금 돌아섰고 있어요. KMW하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실적 괜찮은 종목들 예상되는 종목들 강하게 가고 있고요. 이제 중국 관련주들 어저께 뺨 맞고 싶은데 한 대 때려줬다 이겁니다. 끊임없이 강하게 올라오던 신세계 보태실라 그냥 장대원봉 떨어지는 거 이거 보고 있으면 됐겠습니까? 어저께 차익실은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 사놓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더 쳐져주면 기회로 생각하고 사놓아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이제 유럽에도 2차전지 점점점점 차량에 탑재되는 그런 퍼센테이지요. 93% 이상 늘었다. 그리고 테슬라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LG화학을 필두로 해서 2차전지 주들이 강하게 랠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LG화학이 턴 오라운드 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밀려준다면 34만원권 정도에서는 관심있게 보면서 매매 접근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조종 받을 때도 됐거든요. 너무 쉼없이 왔어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주춤 올려선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며 조금 차익 실현했다가 다시 또 좀 밀려주면 다시 사놓는 그런 수익 좀 챙기는 전략 필요하다 할 수 있겠고 하이닉스는 여기 21인근에 또 들어갔거든요. 하이닉스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 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저는 하락보다는 반등 조금 여기 18만원권에서 조금 저항을 받으면서 조금 더 시간을 끌지 몰라도 윗부분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중장기로 충분히 접근 가능한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일 외국계 매수세 좀 들어왔네요. 16만 7천원만 훼손 안 하면 된다. 오일솔루션 새롭게 편입했는데요. 자 20일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여러분들께 매수세 좀 드렸어요. 올라가는지 여부 한번 챙겨보도록 합시다. 자 시작합니다. 개엠더블유 6만원 나중에 한번 챙겨볼텐데요. 개엠더블유 들고 가라 의견 드렸습니다. 오늘도 4.5% 와우 2차전지 아니 2차전지가 아니라 5G 오일솔루션 0.6% 일단 올라갑니다. 어저께 사악을 했습니다. 그죠? 적어놓은 거 봐야지 얼마에 사했는지 48,650원 어저께 사했는데 천원 올라갑니다. 천원이면 얼마에요? 2% 올라가는 겁니다. 그죠? 무상증자 소식 때문에 폭 빠졌는데 쫄지 않고 사악을 했습니다. 왜? 21인건이거든. 그죠? 셀트리언더 올라갑니다. 황금빛님 들고 가세요. 쫄지 말고 개엠더블유 돌아섭니다. 연초에 연말에 그랬습니다. 5G가 조정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돌아설 거다. 그죠? 4팩 첫날에 12% 갔어요. KMW 본인이 가지고 계시니까 잘 알겠지. 4 했던 그죠? RFHR 이틀만 10% 갔습니다. 그러한 큰 맥락 여러분들 잘 캐치할 수 있으면 투자에 훨씬 수익률이 더 좋아지겠죠? 올리솔루션 그 다음에 아 셀트리언 양호 그리고 다음부터 100% 투자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100% 하면 안 돼요. 온몸으로 리스크 다 안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땐 수익 날 수 있다 생각합니다. 6만원이라 했죠. 그죠? 화폐까지 왔네. 낼름 팔아먹지 말고요. 낼름 팔아먹지 말고. 그죠? 이제 돌아서는데 그죠? 이제 돌아선다니까 강하게 갈 수 있어요. 다만 여기 넥라인 61 깨지는 여기 라인 66,000은 일단 첫 번째 저항권인데 그죠? 여기 지금 탄탄하게 받쳐놓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돌파시도 나오거든요. 외국인 매수세 들어옵니다. 홀딩 66,000원권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수익 나거든 닥터케이가 들고 가라 해서 수익 났다. 아 그죠? 녹화방송 댓글에 한번 남겨주십시오. 도움됐다면 자, 시장은 일단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0.14% 하락 코스닥 0.05% 상승 전일 여기 저점 코스닥 무너뜨리면 안됩니다. 일단 기관외국인 쌍거리 매도 나와 오늘 외국인 매도 나오는 거 아니야? 탄력이 좀 떨어진 건 느껴져요. 여러분들 느껴집니까? 느껴져야 돼요. 외국인이 탄력을 조금 탄력이 떨어진 게 보여요. 코스피에서 매도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러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권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권입니다. 삼성전자 많이 갖고 계신 분 조금 줄여요. 조금 줄여요. 야, 올라가면 어떻게 해? 남은 거 있잖아. 이놈? 남은 거 있잖아. 그건 말장난 아닙니다. 1% 2% 빠지고 이러면 토해내잖아요. 이거 봐봐. 네이버도 어저께 빠졌어요. 물론 여기 지지권이라서 다시 반등 조짐은 보입니다만 토해내기 싫어서 던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챙겨야 될 때 됐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다시 여기 좀 내려오면 사놓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이닉스는 조금 더 버텨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부터 이제 좀 조정 계단식 상승과 함께 아직까지 크게 많이 간 거 없으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그죠? 하나도 던지지 않았다. 조금 줄였다가 그죠? 96,000원권 이렇게 내려오면 사놓으면 돼요. 없는 분들은 96,000원 정도에 조금 사놓으면 됩니다. 내려오면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상황 전일 야간 선물옵션은 마이너스였습니다. 0.09% 하락 지금 아 보악권이네요. 미국이 어저께 휴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선물상황 좀 잘 지켜봐야 돼요. 자, 1봉을 한번 놔보면요. 그냥 막 지속상승이에요.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도 때렸던 애들이 물려가지고 안 내려간다고 우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매도 같은 거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함부로 시장이 한번 폭발할 때는 예측을 완전 귀엽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어제 샀다구요. 잘했네요. 귀손님 사자마자 올라가죠. 사자마자 2% 올라갑니다. 귀손님도 자금규모 어느정도 되시면 같이 해요. 닥터케이케 케어를 받으러 오십시오. 팀원으로 오십시오. 혼자 하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계산기 딱 열고 회비 오십만원입니다. 내가 가진 투자금 얼마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2천만원 넘어가면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 드립니다. 혼자서 하시면 힘들어요. 아직까지 확실한 매매 기준이라든지 이런 시장판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써있으면요. 혼자 하기 힘듭니다. 시장 반드시 옆에 코치한 명이 있어야 돼요. 지켜보셨을 테고 그죠? 조만간 가입한다. 알겠습니다. 구정지나고 가입하십시오.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렸습니다. 실제로 어저께 귀손님이 사 그러니까 샀다 하지 않습니까? 이거 5만 2천원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 한 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가면 적당히 끊어먹고 또 사놓고 4589 4589 4589 여기 cha Alert 여기 인근 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밑으로 쳐지죠? 추후 전략이 그래요. 쌀트리온은 그죠? 좀 노려볼 거고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간 조정받잖아요? 여기 적당히 팔아먹고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넣을 거라고요. 그러한 시나리오 미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네이버 다 챙기니까 다 챙겨 그죠? 밑으로 좀 빠졌어. 이거 한국 조선해양 여기 남자 여기 쳐졌어요 다만 생각보다 20일은 지키려고 노력되게 하네 조선주 탄력이 시원찮아요 가다가 자꾸 밀렸다 가다 밀렸다 하니까 던져라 그랬구요 카카오도 토끼님 들어오셨는가 모르겠다 쳐질려고 폼 잡고 있어요 조종 좀 받아야 됩니다 끝없이 가는 주식 없어요 조종 받고 잘 가는 놈은 강하게 가고 조종을 가볍게 받고 또 세게 가고 그것이 좋은 회사 좋은 주식이고 안좋은 주식은요 힘없이 비시비시로 하다 푹 빠지고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푹 빠지고 그게 그게 안좋은 주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재밌어 자 같이 한번 챙겨보죠 IT전기전자 약간 조종 받으려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최근에 현대차 반등은 좀 하고 있습니다 만 아직까지 좀 쉬운치 않거든요 건설주가 바닷건에서 약간 터 날려는 조짐이 좀 보이네 최근에 빨간불이 자꾸 들어와요 나머지 그만 그만 야 하이트질러 이거 대박이야 오리언 아니 저 오리언하고요 음식료는 하이트질러 오리언 삼량식품 이런 쪽으로 관심 가져야 돼요 오뚜기 이런 걸 빼버릴까 차라리 삼량 삼량식품을 더 케어를 해야돼 오늘 제약바이오 돌아섭니다 일단 셀트리온 어저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페이크 성량 있다고 셀트리온 5G 야 이거 우리 팀원 중에 물려와가지고 호텔실라 끊고 난 다음에 엎어쳐가지고 지금 플러스 났거든요 와 제가 그랬습니다 뭐 던져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끝까지 들고 가 그랬습니다 6만6천원까지 노려본다 그죠 5% 간다 그런 분들은 믿음을 갖고 계시고 지금 귀로 귀로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6개월 그냥 가입해버린 분입니다 그죠 전화문의 내지는 그죠 채팅 문의 한 번 없이 그냥 6개월 가입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분이 스타트가 최고 좋아요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 하거든요 하하 포트폴리오 3개 일단 다 빨갛습니다 화장품 어저께 쇼크를 약간 그죠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화장품 면세점 한 번 더 출렁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자 시장 상승 전환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나머지 전부 다 기관외국인 매도입니다 선물도 매도 전환 외국인 소폭 자 여러분들 차트를 길게 해놓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귀손님은 제가 방송할 때마다 거의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5G 올랐고 조정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휴대폰 부품주들이 비교적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그 종목들이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 그 바톤을 터치해서 KMW와 같은 5G가 가겠다 그거 완전 적중 아닙니까 12% 날라 버렸거든요 첫째는 12% 날랐거든요 그죠 그냥 대충 맞은 것도 아니고 퍼펙트하게 맞아 버렸습니다 그죠 주춤한 게 좀 보여요 그럼 저 위에 따라가면 안 돼요 그죠 지금 조정권 아닙니까 비교적 슈프리마 제외 이거 간 거 별로 없으니까 이건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했었어요 자 좀 못 갔던 애들이 상당히 지금 랠리 하고 있는 상황이고 갔던 애들은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MCNEX 도 마찬가지로 고점 부위에서 지금 잘 못 가지 않습니까 아모텍 아모텍도 갔다가 좀 눌려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휴대폰 부품은 여러분들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 지금 KMW 5.6% 5.8% 간다 자 셀트리오는 저쪽을 무너뜨리면 곤란해요 더이상 아 17만 2천원 정도 아 유지해야 되고 여기 볼링저밴드 하단이긴 한데 수축이 좀 되고 있거든요 위에 저항이 좀 있어요 여기에 저항해서 강하게 밀리면 좀 곤란합니다 위로 치고 가야되요 셀트리온의 승부수를 지금 좀 걸었는데 걸었는데 그죠 빨리 18만 위로 올라가야되요 자 그렇게 예측 안됐습니다 it 전기전자 그리고 뭐 중국 면세점 그리고 뭐 2차전지 2차전지는 최근입니다만 이런 종목들 강하게 갖고 이제 바닷건에 있는 철강 건설도 돌아서는 마당에 바이오 셀트리온 너무 못갔다 이거죠 너무 못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한번 반등 넣을 수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손님이 대안해온 가지고 있다 했어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요 저번에 별로 안좋게 이야기했죠 올라갔습니까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죠 이거 매도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만약 가지고 계시면 시원찮아요 우하락 저항건입니다 그거 던지고 이거 던지고요 이거 쳐지기가 쉬운 모양입니다 바닷건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 저항입니다 이거 던지고요 돈 딱 가지고 있으세요 돈 딱 가지고 있다가 하이닉스 밑으로 약간 추춤하거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성전자 와 너무 많이 올라갔어 하이닉스 노리시는게 훨씬 낫습니다 셀트리온 있어요 많이 갖고 있다 해영이 반가워 정리했다 하지만 멈출 수준에 고생하는 것입니다 힝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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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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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고 싶어한다 그러시는데 강하게 밀렸고 그 다음에 오늘 추가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살려 하면 안된다 이거지 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더 기다리라 그쵸 그쵸 더 기다리라 그러잖아 그쵸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앞전 상황을 봐야 돼 앞전 상황을 저도 관심이 있어서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 중인데 그쵸 이거는 한번 더 퉁하고 쳐지면 쳐질수록 오예 세일하네 아모레 화장품 사러 가자 퉁하고 더 깨질 수도 있어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퉁하고 깨지면 세일이라고 딱 사놓아요 아시겠죠 물론 저도 지켜봅니다만 두 가지 전략 제시해 드릴게요 토끼님 오셨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반등 초지면 오는데 좀 시원찮네 요우 올라타야 되는데 어저께 세게 밀려가 좀 시원찮아요 지금 셀트리온 삼행제가 그쵸? 여기 위로 안 쳐져야 돼 여기 탁 올라타야 되는 건데 자 셀트리온은 제가 변칙적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저항이거든요 그런 거 무시 때리고 그냥 올라가는 경우 많아요 여기 보십시오 20일 121 무시 다 때리고 그냥 올라가 위에 와 60일 저항권이네 무시 때리고 올라가 240일 그냥 뚫어버려 야 이게 그러니까 개인이 투자하기 힘든 종목 중에 하나라니까 셀트리온 완전 정석을 벗어나서 그 주가 흐름을 많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기다려 봅니다 쫄지 않습니다 쫄지 않아요 분할 매수 잘했다면 가격대도 손실도 없어요 별로 그쵸? 자 아까 아모레스포스 피규어 최상단에 있죠 세계 중에 여기 봐봐 출발이 막 빠집니다 호텔실라도 그렇고 그쵸? 신세계도 그렇고 신세계는 타이밍 오긴 왔는데 음봉을 너무 세게 밀려 한 번 더 밀릴 수 있어요 그쵸?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급냉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중국 관광객들 그쵸? 유커들 다시 온다 3천명 5천명 막 온다 그런 소식 때문에 그쵸? 중국 면세점 화장품 대박 갔는데요 폐렴 환자 국내 확진 그 소식 때문에 확 지금 찬물 끼얹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딱 밀리면 그때 사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3개 중에 우리 위에 포트폴리오 양호하니까 그냥 신경도 안 써 기선님 간다 얘 야 오이 솔루션 가고 있어 사자마자 2.3%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 셋 중에 분석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호텔실라 자 가장 강하게 갔어 그리고 이격이 아직도 더 많이 있어 수급은 외국인 그냥 쓸어 담았고 기관 완전 쓸어 담았어 자 그 다음 후보 신세계 신세계는 아까 호텔실라보다는 좀 적게 갔고 강하게 밀리네 기관이 그냥 폐대기 많이 치고 있네 수급도 약간 그래 그쵸? 호텔실라보다 못 미쳐요 아무리 퍼스픽 아무리 퍼스픽은 강하게 갔다가 뭐 적당하니 가고 있는 상황에서 확 밀렸는데 최근에 외국인도 기관도 같이 좀 던지네 많이 올랐다 이겁니까? 그래서 음 21권 지지하면 좋긴 한데 조금 조금 불안해요 현재 느낌이 그쵸? 자 한 번 더 충하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우주님 알겠죠? 한 번 더 충하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순서는 호텔실라 순서는 호텔실라 지금 유료 채팅방에 올려보십시오 개별말구요 그냥 올려도 돼요 다 가족 같으니까 소프라노 제이님 반갑습니다 닥터 케인은 어 예술인 예술인 우대합니다 소프라노 제이님 소프라노 제이님 보니까 음악과 같으시네 제가 최근에 갖다 붙인 이야기인데요 뭔가 하면요 원래 음악할 때 이거 닥이거든요 닥터 케이가 근데 이제 주식에다 갖다 붙이려고 하다보니까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수술한다 주식계의 이국종 닥터 케이 어떻습니까? 하하 그 아주대 병원 병원장이란 사람 참 그런 사람들이 윗대가리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그쵸? 자신을 다 권신하면서 헬기 타가면서 그쵸? 얼마나 무섭겠어요 솔직히 헬기 헬기 저 경비행기 타봐서 무서운거 알거든요 흔들흔들흔들 하고 하면 겁나요 다리도 다치고 막 그랬다는데 크 못잡아먹어가지고 아휴 진짜 하나투어 단가 얼마에요 단가 자 먼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자 일본과의 악재 그리고 한할령 한할령 이런것 때문에 여행주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좀 오기 시작하면 하나투어도 좀 괜찮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 하나 또 빠지네 이게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공매도 과열이거든요 애들이 이런데서 공매도 들으니 때려가지고 주가를 다 망가뜨려요 참 참 진짜 그죠 지금 마이너스 십프로 십프로 를 했으면 단가 단가 한번 남겨보십시오 단가 말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에 30% 떨어졌는데 30% 떨어졌는데 마이너스 십프로로 만회가 됐다 이겁니까 좀전에 말씀 드렸어요 최악의 국매는 벗어나는 와중에 저 폐렴 환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또 약간 주춤합니다 그 기회를 안 놓치고 공매도 쉐이드를 그냥 어저께 또 때려 버렸고 어저께 몇% 빠졌습니까 6% 정도 빠졌네 추가로 더 빠집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기 60일 인근인 5만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5만원 그죠 허위 솔루션 잘 가고 있죠 저 신경도 안 쓰고 있잖아요 이거 신경도 안 써요 이거 그냥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가만히 둡니다 자 20일을 이탈하면 안 됐어요 그것도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됐습니다 그죠 하루만에 그 뉴스 때문에 와장창 내려왔는데 이렇게 올라탔죠 양호 여기서 더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어저께 확진 환자 나왔다 이러니까 꽝 무너졌습니다 이게 안 좋은 상황이고요 사실 어저께 좀 줄였어야 돼요 그러면 그리고 또 추가하러 갑니다 자 그러나 큰 큰 대세는 일본은 아직까지 조금 시원치 않고요 중국에 이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거 폐렴만 약간 그죠 폐렴만 약간 주춤해지면 모르겠는데 그죠 또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 가고 있는 겁니다 5만원 반드시 지켜야 되고 5만 5천원 돌파하는지 여부 잘 챙겨보시고 그 이후에 장 5만 8천원 더 있다 5만 8천 150원 샀다 조금 기다리시면 그죠 워낙 이제 뭐 여행주가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죠 빠진거 보십시오 굉장히 꼬끌해졌거든요 5만원만 지켜낸다면 본인 단가까지는 좀 갈 수 있어 보인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겠는데 강하게 밀어요 지금 5만원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생방송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남자치고 좀 곰이 올라가는 편이에요 B플랫 까지 가거든요 B플랫 그죠 그렇다 그런데 윤민수나 이런 애들이 극강고음을 가진 남자애들이 도샵 C C샵 정도는 올라가야 완전 극강고음이 컨트롤 되는건데 그것보다 좀 더 올라가면 약간 반가성식으로 되는데 그 중간이 좀 어중간한데 열심히 하면 그거 되나요 진짜 궁금해요 소프라노 시니까 고음이 올라가잖아 그죠 가능하다 그 진성과 가성 이 사이 부분을 스무스하게 매끄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그걸 연습 자꾸 해야 되죠 그죠 면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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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이렇게 그죠 하하하 저 맨날 그것도 세스릭스입니까 그거 막 틀어놓고 한동안 많이 했는데 요새 좀 안했어요 호흡 연습 열심히 하면 된다 음을 딱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성대를 수도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이 음이 나오는 그냥 통로지 여기서 막 목을 쫀다든지 옛날에 이상한 그런 적도 좀 있었는데 배에서 잘 받쳐놓고 그죠 그걸 잘 그냥 끌어올려야 된다 이 뜻이죠 하하하 고맙습니다 목소리 좋은건 아니구요 목소리가 되게 많이 변했어요 방송하면서 알게 모르게 이게 성대가 약간 아 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약간 발성 써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이야기하면 아 원래는요 말을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대 발성 별로 쓰지 않고 하면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막 발성 쓰면서 하다보니까 목소리 약간 거칠어진 것도 있고 그래요 원래 좀 미성에 속하는데 하하하 하하하 음 조금 높여서 음 그쵸 아프고 뭐 그러진 않아요 아프고 뭐 그러진 않는데 그것도 책을 읽어보니까 그죠 목소리 고치는데 딱 비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겁니다 뭐 솔 솔 솔 이렇게 음을 그죠 높은 음으로 이렇게 자꾸 음성 치료하는 사람이 그걸 자꾸 유도하니까 목소리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제가 말입니다 이러면서 목소리 되게 깝깝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 진짜 듣기 싫거든요 근데 고음으로 이렇게 좀 발성하니까 30분만 해도 고쳐지는거 티비에서 본 적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점점점점 실시간 방송 접속하시는 분이 조금씩 늘어나요 자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어헤이 솔루션 2.7% 간다 예이야 크으 귀서님 좋아 죽겠네 어제 사자마자 지금 3% 넘게 가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셀투리는 걱정도 안해요 그죠 하이닉스 걱정도 안합니다 야 응꼭님 썰메타하는데 기운나겠다 와우 이거 5% 5% 막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 제가 코스닥은 한번 필받으면 5% 10% 막 날라간다 그랬어 퍼펙트 오일솔루션 왜 매도해요 왜 매도합니까 더 올라간다니까 5만 2천원까지 노릴 수 있다니까 이제 시작하는데 그래서 코치 필요하다니까 그죠 더 먹을 수 있는거 못 먹잖아요 파는것도 잘해야 된다니까요 이제 올라가는데 왜 팔아 3. 몇% 먹었다고요 더 먹을 수 있다니까 끌고를 잘 가야돼 끌고를 그죠 닥터키 삼성전자 어디서 던지는줄 알아요 여기서 던지고 여기서 다시 사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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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던지고 그죠 하이닉스도 여기서 그죠 여기서 던집니다 여기서 여기 다 먹어낸다니까 26% 그죠 또 들어가 있잖아 지금 여기서 사야 해 하루만에 5% 날아가고 매도를 잘해야 돼요 매도 매도 잘해야 된다니까요 하이닉스 26% 수익 공개 그죠 삼성전자 이거 추가로 챙겨 먹은 거거든요 잘 끌고 와야됩니다 잘 끌고 와야돼 여러분들 닥터키 주식 아카데미 어떻게 찾아 들어가는가 하면요 여기 핸드폰을 보면 옆에 이렇게 종목 옆에 이렇게 제목 옆에 이렇게 세모 표시 같은 거 있을 겁니다 그거 누르면 지금 현재 보이는 거 여기 있죠 여기 그죠 다음 카페 이거 누르면 링크가 걸려 있어요 나중에 궁금한 거 가입 궁금한 거 회원가입 궁금한 거는 카톡 연결되니까 이거 누르면 돼요 그리고 다음 카페도 가입해 놓으십시오 이거 좀 좀 좀 좀 좀 좀 자 좋아요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을 보고 계시면 우측 중단에 실시한 채팅 그 꼬표여야 됩니다 꼬표하고 좋아요 누르는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실시한 채팅 다시 복귀하면 됩니다 실시 실시 실요야 너 눌러 놨네 20명이 좋다고 누르는데 실요야 누르는 니가 정상이겠냐 좋아요 누르는 사람들이 정상이겠냐 그렇게만 딱 한마디 해주고 카카오도 던져라 그랬습니다 차익실은 해야 된다 그랬어 분명히 토끼님 더 던져 다 던져 토끼님 카카오 과지 있으면 다 던져 요 16만원 다시 사놔요 그리고 호텔신라 신세계 신세계 아모리 퍼스픽 그죠 세일 할 거니까 기다려요 그거 딱 사놔 그죠 반반 사놔 나중에 요 잘 챙겨야 돼 이제 던져라 이제 던져라 여기부터 던져라 했잖아 그죠 한번 챙겨 먹고 오일선에서 간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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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10% 됐죠 그죠 그 분 7% 는 그 분 상황이고 7% 까지 안돼요 3% 정도 먹었을 겁니다 정확하게 이야기 해야지 이렇게 밀리는게 정상이었는데 그냥 뚫고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아이고 에드님 반갑습니다 아유 그죠 갑자기 좀 울컥해지려고 그러네 아유 하하 건강하시죠 우리 대표선수에요 대표선수 다음에 이제 꼭 한번 뵈요 그죠 저번에 강연회 할 때 제가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얼떨결에 보내드렸는데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본인 시간 좋으실 때 한번 만나요 가까이 계시니까 접은 수익률은 여기 들어가보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저에게 대표선수가 2명 있습니다 그쵸 그쵸 바이어 킬러 159% 수익 그쵸 이게 저분이에요 하하하하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저분이 바쁘신 분이에요 직장인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 저걸 해낸다니까 단타가 진짜 끝내줘요 단타가 끝내줍니다 왜 닥트K가 단타가 또 끝내줘거든 그쵸 그쵸 자 4 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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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라노 님도 그쵸 좀 더 검증해보시고 닥트K 좀 더 검증해보시고 이미 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같이 해요 같이 하시면 실력 확실하게 배양됩니다 팀으로 오시면 제가 확실히 케어 해드릴께요 선수 선수급으로 갈 수 있도록 셀투리는 제 엄마 왜 건드리는데요 다른 주식은 주식 아니에요 본인 편하신대로 해도 돼요 그냥 제가 보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포인트거든요 172,000원 지키고 단타 포인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라 탔고 175,000원 밀려도 174,000원 건 안 밀리잖아 그럼 사는 겁니다 메스 포인트에요 메스 포인트 그래서 사 그런 겁니다 빈츠님 반갑습니다 셀틀은 그래 제약 가지고 있었다 셀틀은 제약 이거 단가 단가 높아요 낮아요 그죠 여기 이런 데서 강하게 밀릴 때 좀 잘 정리했었어야 돼 23% 가다가 막 밀리고 가면 적당히 던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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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츠님 매스포인트 퍼펙트죠 한번 사고 두번 사고 플러스 입니다 여기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샀습니다만 그죠 큰 덩어리로 한번 사고 두번 사고 그 기법 딱 적용되네 우상량 하는 종목들은 지지가 한번 무너져도 밑에 지지권에서 한번쯤 반등 한다고요 유 까릿? 오이 솔루션 또 산다구요? 또 사고 싶으면 지금은 사지말고 만약 밀리면 5만원대 오면 사요 다시 가능합니다 그게 단타에요 그죠 여기 지금 저항 약간 받고 있거든요 먹은거 별로 없기때문에 그냥 들고 갈겁니다 우리는 꼭 맞춤형으로 다 해드릴 수 있지 앤점 목표치만큼도 왔어 앞점 고점에 5만 5백원에 밀리고 있어 5만원권은 지지할겁니다 그러면 5만원 오면 잽싸게 사 넣어요 그러면 셀트링 사지말고 요것만 딱 보고있어 오늘 아시겠죠 꼭 5만원이라 해서 5만원 무조건 지킬려 하지말고 적당히 일로 조금 밀리면 사 넣어라 아시겠죠 그러면 베스트 트레이딩 되는 겁니다 어저께 사 넣어 가지고 이 꼭대기에서 팔아먹고 놀림 모으게 해서 다시 사넣는 손수급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귀손님 알겠죠 이렇게 맞춤형도 가능해요 그죠 단타를 원하면 그렇게도 가능해요 그거 먹어내면 그냥 기분 쬐질겁니다 그거 다시 사넣는데 이게 미쳐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잖아요 두번먹는거 아닙니까 두번먹는거 5g 괜찮아요 이런걸 봐야된다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런걸 안보니까 문제에요 하나만 보지말고 5g 섹터가 날아가는걸 봐야됩니다 그러면 아 던질 이유가 별로 없어 다 날아가는데 뭐하러 던집니까 그죠 영 던졌으니까 추가전략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너무 퍼펙트하게 기다리지마라 말씀드렸습니다 기회 안좋고 그냥 내려면 올라갑니다 적당하니 내 팔아먹은 가격보다 조금 밑에다 싶으면 적당히 내려오면 사넣어요 한방에 다 사넣기 뭐하면 조금 밀리면 아까 팔아먹었던거에 3분의1 사넣고 더 쳐지면 또 3분의1 사넣고 만약에 안쳐지고 여기서 사는데 더 올라타잖아요 나머지 실어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적당히 단가 맞추면 추가 올라가면 되는겁니다 우주님 듣고 계십니까 SDI 사고싶어요 이거 사고싶어요 안되는데 사고싶은것마다 자꾸 사지마라 그러죠 그쵸 저도 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사과가 어떻게 할라고 어떻게 할라고 밀릴 수 있습니다 자 자 자 자 자 이 는 또 를 그들의 인한 유라 52주 신고가 찍었거든 최근에 고가 잘 안 밀리려고 자꾸 하고 있어 우주님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매수 매드포인트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아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핀잔 아니에요 자 버니는 좀 그럴 수도 있어 어떠냐고 물어보면 어떠냐고 물어보는게 많이 날라갔어 저도 그러니까 좀 그래요 사실은 저도 좀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드렸어 여기 상황에서 빡수권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 못하거든요 어떻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빡수권입니다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되게 좋으니까 사라 이야기도 못한다 이겁니다 근데 고담나 날라 버립니다 여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날라 버립니다 근데 본인이 좀 아쉬웠겠죠 그죠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닌건 아니다 말씀드려야 돼 그죠 딱 기다려 봅시다 본인 사고 싶은 아무리 퍼스픽으로 그죠 타이밍 한번 딱 잡아봅시다 19만 8천원 한 20만원 정도에 20만원 정도에 사넣는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아무리 퍼스픽 한 번 더 툭 하고 떨어지면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별로 좋은 포인트 아닙니다 지금 부담돼요 지금 그죠 여러가지 이슈 이슈도 있고 화이팅 해요 아시겠죠 자 이거 좀 줄이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구요 그죠 이거 줄이를 했습니다 여기서 줄이를 했어요 그죠 어떻게 했는가 모르 겠습니다 중국 공장 설립 뉴스는 이미 나와있는 뉴스 공식적으로 협약체결 중국으로 직접 진출 아니 그래 셀프론이 저렇게 힘 없어야 될 이유는 없다니까요 저거 암만 암만 생각해도 없어요 없어 생각해봐도 이거 페이크 성량 있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페이크 성량 위로 올라타면 20만원 간다 그랬어요 한 방 한 방에 말고 셀프론 17만 5천에 들어간다 네 들어갈만 해요 아까 여기 들어가라 했어 올라가 있잖아 봐 천원 올라가 있습니다 17만 4천 5백 사 그랬습니다 귀선님 매수 포인트라니까 이게 매수 포인트에요 여러분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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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포인트라니까 그냥 아무 땐 상 안그런다니까 여기 이중 바닥식으로 밑에 바닥은 딱 지지하고 돌파했고 눌려주는 여기가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이런거 잘 봐놓으세요 분복 매매입니다 이게 자 귀선님 오일솔루션 3분의 1 다시 4 아까 팔아먹은거 3분의 1 4 그리고 좀 맞춰야 돼요 왔다갔다 적당하면 적당히 사놓아요 아까 팔아먹은거 그리고 조금 더 쳐줘도 사놓아요 세번 알아서 잘 분할해서 사놓아요 돈을 얼마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쵸 너무 금액이 작다 하시면 그냥 다 사놓고 그냥 적당히 하시고 다 사놓는건 좀 그래 반반 사요 반반 아휴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한번 사고 더 쳐줘도 한번 더 사고 한번 사고 조금 적당히 왔다갔다 적당하니 안 밀리는거 보이면 마지막 한 번 더 사놓아요 아시겠죠 좀 바빴소 이만 하하하 하하하 우주님 우주님 아끼는 마음에서 말한겁니다 그죠 그니까 공부 같이 해요 그죠 다른사람 막 댓글 단다니까 공부하라니까 우주님 안달잖아 바빠서 그렇습니까 그쵸 우리 잘 지내요 그쵸 하하하 집도 최고 가까이 있으면서 잘 지내요 하하 저 태클 그는거 아닙니다 진자에요 조금 더 잘하게 하려고 제가 자꾸 끌고 가는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매스포인트 잘 모른다 하셨으니 그거 설명 하나만 해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그쵸 몰라서 배우러 오셨다니 인정 딴거 사지 말고 딴 때 사지 말고 동그라미 딱 치 주는 권력만 내가 접근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시겠죠 일단 한 발 한 발 가야되니까 여기 여기 이런 구간만 딱 노렸다가 산다 그쵸 그렇게 했을 때 아까 SDI나 그쵸 그쵸 아무리 퍼스비어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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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해 드릴께 궁금해하니까 어디가 사야되는 자리인지 여기 사야되는 자리입니다 그쵸 그쵸 여기정도 여기정도 내지는 확 밀리면 여기정도 사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정도 결론은 지지권 20일 지지라던지 60일 지지권에서 매수를 해야 괜찮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환율도 그만 그만 하구요 아시겠죠 자 시장은 코스피는 강보압 유지충이고 코스닥은 반등하다가 그대로 되밀렸습니다 기관에 쌍거리 맺어놓으네 그쵸 오늘 좀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목들 다 빨개요 세개 셀트리온 그쵸 오일솔루션 그리고 SK하이닉스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 추가로 저점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선물 마지막으로 한번 보구요 미국선물도 일단은 강보압 약보압 자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상황 한번 잘 챙겨보시구요 오늘 외국인이 매도가 좀 나옵니다 코스피코스닥 매도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숨고르기 양상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매도세 확대되는지 여부 한번 잘 챙겨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채팅란 옆에 보시면 자발적 구원할 수 있는 스티커 모양이 있습니다 누르시고 구원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테니깐요 작은창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튀케였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